30대 세훈 씨는 나를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퇴근 후 매일 운동하고 공부하며 자기계발을 한다. 친구나 동료 일에 마음 쓰는 것도 귀찮다. 되도록이면 나도 타인에게 피해를 안 주고 타인도 나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공허하다. 유행하는 자기계발서들에 나오는 말처럼 혼자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 요즘 사람들은 자신에게 집중하고 공을 들일 때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를 돌보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지나친 개인주의가 만연해졌다. 현대 뇌과학과 심리학, 의학의 연구에 따르면 지나친 개인주의는 정서, 성공, 건강 등 모든 면에서 나를 망친다. 행복감을 느끼며 사회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사람들과 만나고 서로 도우며 관계를 맺어야 한다. 현실감 떨어지는 이야기로 들리는가?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가 가져오는 과학적인 효과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 판타스틱4 호르몬이 증가한다.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판타스틱4라고 불리는 이 호르몬들은 만성염증을 막는다. 메사추세츠 대학에서 30만 쌍의 부부를 연구했더니 한 침대에서 자고 같은 음식을 먹는 부부일지라도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의 사망률이 더 낮았다. 전문가들은 자원봉사 활동이 판타스틱4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장수에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외모가 매력적으로 바뀐다. 사회심리학자 콜라스와 핸디는 잘생긴 기보 효과라는 연구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에게 노인 3천 명의 외모를 평가하게 했다. 그들은 노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었으나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을 가장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콜라스와 핸디는 이를 후광 효과라고 설명한다. 이타적 행동의 효과는 아름다운 눈과 빛나는 피부로 뿜어져 나오며 처음 본 사람도 그 빛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세 번째, 친절한 사람이 성공한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14년간 직장인들을 추적했더니 비협조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은 승진하지 못했고 협조적이고 친절한 사람은 높은 자리까지 승진했다. 흔히 수단과 목표를 가리지 않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기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사례는 드물다. 직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은 공감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성공하려면 적이 아니라 지원군을 만들어야 한다.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변화할 수 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1. 하루 16분만 남을 도와라 미국 성인 13,000명을 조사했더니 1년에 100시간만 봉사를 해도 사망할 확률이 줄고 우울감이 낮아졌다. 1년에 100시간은 많게 느껴질 수 있지만 365일로 쪼개면 하루 16.43분이라는 시간이 나온다. 하루 16분만 타인에게 관심을 돌리면 된다. 꼭 모르는 사람을 위해 봉사를 할 필요는 없다. 가족이나 애인, 직장 동료를 돕는 일도 봉사만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켈트너는 69상의 커플에게 매일 서로를 위한 일을 하게 했다. 대화에 집중하기, 마중 나가기, 응원하기 같은 작은 일이었다. 연인들은 서로를 위해 작은 일을 하는 2주 동안 긍정적인 감정과 감사함을 느꼈다. 더 적게 싸우며 헤어질 가능성도 적었다. 우선은 내 주변 사람들을 돕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 가까운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 익숙해지면 점점 주변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2. 제대로 질문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으로는 비참할지라도 요즘 어때?라는 질문을 받으면 괜찮아 라고 대답한다. 따라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질문해야 한다. 3. 진정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해보자. 잘 지내지?가 아닌 어떻게 지내라고 묻는 것이다. 그러면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전혀 몰랐을 이야기를 알게 되고 상대방이 진짜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질문하는 게 부적절할 때도 있다.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건 괴로워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함께 있을게요 라고 말 없이 말하는 방법이다. 항상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3. 1.5km 내에 이런 사람을 둬라. 1983년부터 2003년까지 4739명을 추적한 결과 행복한 친구가 1.5km 안에 있으면 자기도 행복할 가능성이 25% 증가했다. 감정은 관계를 3번 건너뛸 때까지 퍼져나간다.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거나 불행하다면 나도 행복하거나 불행해진다는 뜻이다. 집단 안에 이타적인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대다수에게 이타심을 전염시킬 수 있다. 이타적인 사람이 되려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삶이 고통일 땐 타인을 사랑해보자. 나의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우리는 강해진다. 뇌과학, 심리학, 의학으로 밝혀낸 나를 지키고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삶이 고통일 땐 타인을 사랑하는 게 좋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